오늘 내용 여러분들께서 돈복 터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평소에 우리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한 사람도 1988년도에 개인적으로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88 서울올림픽이 너무 큰 행사였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개인사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. 저는 1988년도에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. 그때 저는 군복무 시절이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 냉전시대 해체 전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빡세게 군시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 가운데 One Moment in Time이라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. 이 노래는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곡입니다. 미국의 MBC가 올림픽 중계를 위한 공식 주제곡으로 사용한 곡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노래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꿈의 성취입니다.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꿈을 성취할 기회를 잡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 제목에서도 또 잘 보여지듯이 결정적인 저로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어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그 기회 포착에 있어서 또 순발력도 요구될 것입니다. 동시에 그 평소에 그 내공도 게으르지 않게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. 돈북 터질 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결정적인 그 순간이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. 거지같이 그 바닥만 그 팍팍이던 어느 그 나이 먹은 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그 아저씨가 그 유튜브에서 그 대박이 터져서요. 입을 그 귀에 걸고 그 방송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.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런 그 기회의 순간 누구에게나 꼭 찾아옵니다. 그 기회는 그 차별 없이 옵니다. 다만 그 꿈의 순간을 얼마나 또 잘 포착해낼 수 있는지는 이건 또 우리의 그 노력에 의해서 또 좌우가 될 것입니다. 돈북 터지는 그 기회를 잡는데 그 힘을 실어줄 그 노래로 또 동시에 그 88올림픽과 또 관련이 있는 또 우리와 그 인연이 있는 그런 노래로 여러분들께서 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이 노래 자주 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돈북 터질 그 기회의 그 순간이 가까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. 제가 그 영상 그 설명 부분에 그 링크 하나 걸어두었습니다. 여러 버전이 그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그 나와 있는데요. 저는 그 가운데 그 벨기에 여가수 그 타나 워너가 부른 그 One Moment in Time을 그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.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휘터니 휴스턴 버전도 좋구요. 다양한 그 버전들이 있으니까요.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북마저 또 금메달로 또 안내해주는 좋은 그 돈북 터지는 그 풍수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.